안녕하세요 두리와 꽁냥이들입니다. 추루와 템테이션은 짠맛이 있는 듯해서 요즘은 수분 공급도 되며 아이들의 기호성에 나름 좋은 서플메이트를 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. 면역 증강, 심신 안정, 뼈관절 이 세가지가 있는데요. 뼈관절 하나를 개봉하여 아이들에게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관절 뼈관절 아이고 응.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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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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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다리 proper 굵굵굵굵굵 응 그만 음 이렇게 맛있어 엇 더 싸났어 어이구 라니가 사라다리 그랬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다 됐어요 됐어 다 먹었어